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지난달 TSMC는 공장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를 놓고 공사 현장에 숙련된 인부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TSMC 측은 만 2천명이 이미 일하고 있는 현장에 500명의 대만 출신 노동자를 들이겠다며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알렸는데요.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그렇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현장에서 파이프 절단을 만든 노동자는 우리가 자기네 공사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인부 대부분은 똑바로 된 정보만 제공되면 원하는 일을 할 능력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인텔에서 공사할 때 보니 인텔은 패키지 하나를 주면서 당신이 설치해야 할 장비다 이 날짜가 기한이다 여기 적힌 표준대로 설치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질적으로 TSMC는 정반대라며 TSMC 측은 단지 이거 설치하라고만 할 뿐 설계 도면조차 받을 수 없다. 계획도 없고 사측은 모든 사람이 이미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있다고 추측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독심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달 초 뉴욕타임즈 역시 문화적 차이로 에둘러 표현하며 비슷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TSMC 측과 미국인 노동자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내부적 긴장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아리조나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